국내 이주민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엔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이주민이 늘면서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주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더불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과 나눔의 집 협의회 사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침몰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서울 강서구 강남교회 사역을 소개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제22회 한국선교사 지도자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이주민 선교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이주민들이 늘면서 이주 아동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 이들을 돕는 사역에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효섭 기자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4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14년 180만 명이었던 국내 이주민이 10년 만에 47%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엔 300만 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때 국내 이주민 다수가 중국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현지 선교가 제한되는 국가 출신이란 점은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가 더욱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제22회 한국선교지도자 포럼에서도 국내 이주민 사역의 다양한 사례 나눔과 지역교회의 실천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는데 특히 이주민 가정에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역이 강조됐습니다. 최근 들어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이주민이 늘고 있어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초중고교회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은 18만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3.5%에 달합니다. 2014년 6만 7천여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사업비 8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한국어 교육 서비스도 중단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자들은 이주배경 아동은 정체성 혼란과 학습 등의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들을 향한 맞춤형 사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주민 2세대들에 대한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입국으로 들어온 아이들 갑자기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정체성이 혼란이 있고 또 학습적인 언어의 혼란이 있고 한편 이주민 선교사역에 교회들이 여전히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문화를 넘어가는 것이 선교라며 이주민 사역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교회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다니는 사람은 더 좋은 선교사고 국내에서 하는 사람은 조금 약간 갈 데 없어서 국내 아니거든요. 이주민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대화하다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힘들어요. 교회가 후원해야 된다는 말은 없죠. 왜요? 교회가 그 사람을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겠지. 교회가 선교에 대한 경력을 해외에 다니는 선교사라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 왔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화적 풍습 전통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우리 문화에 녹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선교적으로 더 중요하다. 한편 KWMA는 이주민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와 사역 방향,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담은 이주민 사역 표준안을 만들어 각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과 나눔의 집 협의회 사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침몰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공회 사재들은 불이한 정권에 항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어제 첫 시국 성찬례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주님의 품을 행답하드리 예배와 봉사 말씀을 통해 증거하리라 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온 나눔의 집 협의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 성찬례를 가졌습니다. 시국 성찬례에 참석한 사재들과 성공회의 신자들은 이태원 참사와 채수군 해병 순직, 무속에 의한 국정수행 의혹,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논란, 가난한 이들을 배제하는 경제정책, 친일, 매국 외교, 의료 대란 등이 우리 사회 전체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시국 모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역사를 이끄는 것은 위정자가 아니라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약하고 힘없는 민중들에 의하여 드러납니다. 이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성찬례로 모여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정의평화사재단 장기용 신부는 현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장기용 신부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지한 국정운영이 민생 파탄과 전쟁 위기, 역사 왜곡을 초래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급변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에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배가 운행하는 원리도 모르고 항법도 모르고 운전대를 움직일 줄도 모르는 선장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국민을 가득 싣고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국 성찬례에 참석한 이들은 기도회를 마친 후 광화문 세월호 기업관을 시작으로 광화문 일대를 돌며 침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성공의 정의평화사재단은 불이한 정권에 항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이웃 교단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정권 퇴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출범한 성서한국이 이스라엘의 확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6개 교회와 26개 단체가 가입한 성서한국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 이어 가자지구와 헤주볼라와의 전쟁으로 확전시키며 레바논까지 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서한국은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어긋난 신념과 야욕 때문에 중동은 불안에 떨게 됐다며 전쟁 시도와 도발을 즉각 멈추고 휴전 협상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서한국은 이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2단 대책위원회가 오는 27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12.7연합예배에 이단성 있는 인물이나 단체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의연 회장 박형택 목사는 오늘 세의연 11차 정기중회에서 2단 혐의가 있거나 2단에 속한 이들이 끼어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은 2단 이미지 세탁을 위한 것이라며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세의연 11차 중회는 15일 예막해 18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되며 2단 2세 문제와 교단별 2단 대처 개선 방안, 교회 선제적 2단 예방 활동, 주요 2단별 동향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에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세의연은 2단 연구와 대처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30여 명의 목회자와 2단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항 감리회가 다음 달 7일 경기도 광주시 광주감리교회에서 제12회 감리회 농도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기감 선교국은 기자간담회에서 감리회 내 농촌교회와 농민들의 수고로 재배된 친환경 김장재료를 사용해 김장김치를 담근다며 김장김치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독거노인, 장애인 돌봄시설 등에 전달된다고 밝혔습니다. 기감은 지난해 친환경 김장김치 10kg 상자를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장애인 돌봄시설, 노숙인센터 등 900여 곳의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감리회 농도 한마당은 기독교 대항감리회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대표적인 상생협력 프로젝트의 하나로 해마다 7, 80여 곳의 도시교회가 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와 지역사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를 만들었는데요. 교회를 개방하면서 주민들과의 교집합을 넓혀가는 강남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강남교회의 토요일 오전은 늘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게임 대신 여럿이 둘러앉아 함께 어울리는 보드게임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재미로 치자면 그림 그리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랑 저랑 손잡고 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특기라서 그림 그리는 게 재미있어요. 선생님이랑 괴물 노래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강남교회는 토요일마다 지역사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버디를 운영합니다. 20개의 강좌를 개설해 두 달 동안 진행합니다. 지난달 말 시작한 2기 버디 프로그램에는 70명 가까운 초중고등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이와 예체능은 물론 영어 학습과 글쓰기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요약하는 글 쓸 때 5w1h 말고도 우리가 이 글쓰기 수업에서 가장 열심히 배우고 있는 원칙 뭐가 있죠? 논술 수업 형태의 글쓰기 수업을 받고 있고요. 이게 전 생각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은데 학교 생활에도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렵지도 않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 기간 교회 주변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지는 걸 보고 식료품을 나누면서 나눔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 달에 두 번 예배당을 개방해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문화 공동체로 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버디 프로그램은 교회와 지역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양육하는 새로운 교육 공동체의 시도라고 강남교회 백용성 목사는 설명했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핵심은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공감하면서 봉사에 참여하는 교인들입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역할은 대부분 청년 교사들이 맞습니다. 주말 시간을 오롯이 내어준 청년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선한 영향을 미치길 기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저희를 보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저도 좀 돕고 싶고. 학교는 늘 공부해야 되는 곳,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곳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교회는 뭔가 언제나 내가 쉬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이들과 교사들의 점심을 챙겨주는 여선교회의 봉사와 섬김은 버디 프로그램의 활력으로 작용합니다. 강남교회는 지역사회에 외떨어진 섬이 아닌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열어 주민들과의 교집합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산하 각 노회들이 정기회를 열고 새 임원진을 선임했습니다. 강원 CBS는 개국 29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총북노회가 청주 청남교회에서 151회 정기노회를 열고 회인중앙교회 전원기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저는 충북노회의 화평과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목사 분호회장엔 옥천 미랄교회 최영만 목사가 장로 분호회장엔 청주명암교회 마순영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예장통합 강원동노회가 정기회를 갖고 강릉 나눔의 교회 김정식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목사 분호회장엔 강릉이래교회 배경환 목사를 장로 분호회장엔 강릉교회 주상근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예장통합순서노회는 보성읍교회에서 제48회 1차 정기노회를 열고 새 임원진을 꾸렸습니다. 예장통합순서노회는 앞으로 지역보금화와 교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무연회가 소속 지방회 교역자부부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체력이 영적입니다. 우리 건강하시고 주신 사며 잘 감당하시는 우리 동사람 지방, 풍성 지방,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 CBS가 개국 29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를 초청해 바흐앤 모호란 주제로 리사이트를 개최했습니다. 강원 CBS가 무료로 진행한 이번 공연에서 박규희 씨는 80분 동안 관객들에게 최고의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박규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날씨입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